새로운 마..마력? 마력? 마력! 마력! 매력! 매력! 그 런이 맞네 그러면 그런 매력 제가 알기로는 B씨가 과일도 좀 좋아하는데 메론 같은 건 아닐까요? 메롱이다 메롱 메롱이야 메롱 메롱 메롱이라고 매력 나왔습니다 나는 매력 나는 나는? 노! 그런 마력 나는 B 선배님은 무조건 마력 마력? 아 마력! 매력, 마력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나도 마력 이 선배님은 마력이라고 쓰셨을 거야 나는 그런 마력 같으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매력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마력은 약간 이런 느낌 말이라나 말 따라와 마력이 뭐야? 마력이 마력, 마력 근데 진짜 따라와 어떻게 마를로 만들까? 난 그런 마력 잠깐만 우리 한 번 들을 수 있잖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줄 아예 듣잖아 내가 근데 첫 번째 줄 맞는 것 같아 마력 만들고 주워줘 두 번째 줄이 어려워 자 여러분 준비 다세요 네 좋습니다 정신 다시 한 번 집중하시고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구린 준비되라 둘 둘 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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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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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랑 남자인데? 나랑 남자인데? 나랑 남자는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남자는 없어 가능해도 맞는 것 같아 두 번째 줄은 진짜 힘... 근데 첫 번째 줄은 마력 맞지? 마력! 마력! 있는! 혜리마스반 오픈! 윗줄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끼는 사람이라고도 해 마력은 맞는 것 같아 나성의 매력이니? 마력이... 적당히 마력으로 들리는 게 너무 웃기 마력이 들려 진짜 말도 안 돼 귀 어떡하냐 이거 이 프로그램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 왜냐면 매번 새롭거든 내 귀가 매너리즘에 안 빠져 썩은 귀 이 썩은 귀를 어떡합니다 밑에 줄 나랑 남자는 없어 나랑 남자는 없어 모모해인데 모르는 거 안 들려요 모모해 할 때 묵음처럼 뭐 하나 씹었어요 말을 한 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거 아니 여기 이제 글자소 나와 있잖아 아유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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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솔직히 아직도 나는 문제가 없어 가능해로 들려 나도 들리네 들리는데 자꾸 이렇게 다 다르게 듣네 그러니까 남자로 보면 남자로 들리고 문자로 보면 문자로 들리고 미치겠네 이게 내는 문제 나 없어 근데 내는 문제 나 없어 근데 내는 문제 나 없어 근데 자 문제가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 둘 다 아닌 거 같아 둘 다 아닌 거 같아 둘 다 아닌 거 같다 네 앞 가사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 가사요? 내가 앞서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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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물론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뭔가 앞에 가사가 내가 앞서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이렇게 앞서간다 아니 앞 가사인데 나 이렇게 앞서가 이런 뜻의 가사 아닐까요? 앞 가사에 지정이 자꾸 걸려 그거 안 쓰는 단어란 말이야 근데 쓰셨냐 그거랑 그거랑 뭔가 관련 있는 무언가일 것 같아서 나란은 확실한가?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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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나란 치워 아니 그럼 내가 어인사진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거 다다른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라고도 해 사람이라고도 해 사람이라고도 해 나만 하나만 가잖아 나 하나만 나는 나는 가야지 나 한자만 가게 나 란자도 없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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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근데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잘못 가는 사멸되면 군대 갑니다 군대 갑니다 그 정도 길라잡이는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삼첩부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앞서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네 물론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 왜 다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첩부로 나 나는 앞서 나는 앞서 나는 앞서 어떡해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앞서 가면 어떡해 나는 앞서 나는 앞서 나는 걸 어떡해 일단 가보자 자 유주가 일어나주시고 저요? 정답적으로 이동해 주시고 정말로 할 때 유주가 쓸 동안 유주가 쓸 동안 마지막 줄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군모 오빠가 이 앞에 가자 내가 앞서 가면 4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무슨 말이야 앞서가 내가 앞서 내가 앞서 나는 앞서 가는 사람이야 내가 앞서 내가 앞서 내가 앞서 가는 걸 나는 앞서 간다네 어떻게 나 안 간다네 압석 아니고? 정답 미쳐 가는데 여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약간 알포인트예요 알포인트 나는 남자는 없어 가능해가 아니라 나는 앞서 나는 앞서 간다네 아니 아니 나는 앞서 간다네 아.. 간다네 약간 간다는 아니야? 간다네 아니, 앞서 간다 그러면 이게 맞아, 앞서 간다네. 간다네? 너무 간다네. 간다네, 간다네. 간다네, 앞서 간다네. 간다네가 사실... 야, 10 속에 나올 만한 가사는 아니지. 10 속에 나올 만한 가사는 아니지. 간다네. 나는 간다네. 제도, 제도, 제도. 이런 느낌. 너도, 제도. 저기로 간다네. 오, 좋아! 나 지금 이 한 문제로 공부 시간이 넘을 수 있어요. 기상캠님 한 번 나오셔야겠어요. 나 미쳐 간다네. 뭐야, 저녁. 아니, 뭔데 이렇게 웃겨. 간다네가 맞냐, 안 맞냐. 아닐 것 같아. 그래도 뭐 어떻게 이대로 가야죠. 남자는만 빼고 여긴 못 먹어, 여쭤도 못 먹어. 못 먹어. 뭐라도 집어넣어. 세 글자. 나는 너보다 앞서 간다네. 너보다 나왔습니다. 남자는을 빼고 세 글자를 여러 번 밀어 넣어주면 갈 수 있다라는. 가자. 나는 언제나,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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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가자, 언제나 가. 언제나. 언제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걸로 가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왜 이제 앞서 간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해서 저 반을 먹어야지. 그래, 반 먹자. 그냥 지나가서 가는 거니까. 자, 이 세 글자로 가죠. 예, 예, 예. 가야지, 어쩌고. 예, 예, 예. 예, 예. 불러주세요. 나는 그런 마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언제나 앞서 간다네. 강릉이 한 번 더 써줘. 앞서 간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트는 앞서 간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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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 진짜 미쳤다. 하하하하. 결과 보여주세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래. 아, 토할 거 같아, 진짜. 오랜만에 토할 거 같아. 아, 진짜. 한 번 그 늪에 빠지니까. 결과반! 어? 설마? 아니야, 아니야. 보여줘! 어? 뭐야? 이게 뭐야? 방금 하지 마요! 이게 뭐야? 안 돌려요! 신경 씨 얼굴 너무 빨개졌어. 아, 진짜라고, 이게? 비어 한 번만. 비어 한 번만, 비어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압수 간별해. 이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 둘, 둘, 셋, 셋. 둘, 둘, 셋, 셋. 최고의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아! 전화! 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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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마지막에 세훈아가 언제나... 언제나 그냥... 그냥 지금... 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와. 어, 무석인! 무석인. 박동구다, 박동구다! 어, 어, 어! 나는 언제... 압수 단단해 압수 단단해 압수 단단해 압수 단단해 압수 단단해 언제나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알려드려야겠어. 언제나... 언제나 그냥 하자. 저거 하고 그다음에 힌트 받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거나 어차피 못 먹으니까 가자, 가자, 가자 했는데 드라마 나중에 툭 내뱉은 게 제일 말이 돼서 그래, 언제나로 그냥 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야. 때려갖기도 맞추죠. 근데 이런 경우가 없어. 압수를 그 포인트에 딱 압서로 한 게 되게... 그러니까 결국 분이 히트를 줬다. 아유, 고마워요, 진짜. 압서하면, 압서하면 내버려. 내가 압서하면 내버려. 정답입니다! 우리 홍길! 정답입니다. 확률상 얻어 걸린 게 터졌습니다. 이런 적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최초, 최초. 처음이지, 처음. 리얼, 리얼. 드세요. 우리 홍길이가 처음 먹는 거죠, 병어침. 병어침. 좀 또렷까지 맛있어. 많이 또렷도 맛있어.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음식 부분은 좀 앞서간다네. 병어침. 병어도 병어인데, 국물이 맞췄어.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그냥 때려 맞춰서 열 글자를 된다고? 열 글자를 때려 맞춘 거 아니야, 거의?